오늘은 제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 상향혼을 얼마나 양심 없이 바라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양심이 뒤져도 이렇게 뒤질 수가 있을까 싶은 내용 한번 보고 가시죠. 여성시대라는 카페는 fm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카페이고 fm리스트라는 건 결국 평등함을 원하는 여자들인데 기묘할 정도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00만원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진짜 가능한 게 맞아? 남친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30대 초반인데 2억 조금 안되게 모았다 카더라. 결혼하면 남친 부모님도 몇천에서 1억까지는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근데 남친 월급이 세후 300 정도이거든 공무원처럼 안정적이고 나중에 연금 나오는 직종이고 인생 성과급 없는 직장이야. 나도 양심 뒤진 게 능력 없어서 200만원 버는 개조소기업 다니는 fm리스트인데 임신 출산하면 회사 그만두고 개꿀바는 인생 사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00으로 저축에 집대출 갚고 새 식구 먹고 살고 아프기라도 하면 허리띠 존나 졸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친은 너무 결혼하고 싶어하고 신혼 즐기고 애 낳고 싶어하거든. 내 주변은 다들 잘 살거나 남자 쪽이 존나게 잘 살아서 데이터가 없어. 당연히 나는 양심 뒤진 한국 여자답게 친정에 돈 한 푼 땡전 한 푼 없어. 이거 결혼 가능할까? 라는 우리 fm리스트 여성시대 하는 여성의 질문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멋쟁이 fm리스트 여러분들께서는 외벌이 300중 가정은 육아용품을 당근마켓에서 사잖아 한심하게 한 아이 귀중하게 새 거 사줄 생각은 안하고 돈 아끼는 거 구질구질해 저렇게 그지같이 살아서 살림살이 나아지나 싶고 불쌍해. 2만원짜리 중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데 붕신 같아 그런 여자들 이라고 말하며 300만원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비하하고 알뜰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지새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 글 쓴 한녀는 200만원 버는 개조소 기업 다니고 친정에서 돈 한 푼 지원 못해주는데 여성들은 300만원 버는 남성만 쥐잡득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상하죠? fm리즘이라 하면 양성이 평등해야 하는 건데 왜 여성은 개빠은 인생 살아도 괜찮고 남자는 30대 초반까지 이역 모았는데 욕을 처먹어야 하나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고졸로 스무살 때 공장 취업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때려치우고 나와서 고깃집 알바하다 미래 불투명해서 다시 때려치우고 네일아트 배웠다가 이것도 별로인 것 같아서 그만두고 미용학원에서 미용 배워서 지금 미용한 지 3년째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 미용하면 하루종일 서있어야 해서 다리 진짜 아픈데 이거 평생 못할 것 같거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막막해지니까 결국 생각나는 건 결혼밖에 없어. 걍 지금 만나는 남자 공기업 다니고 춘천에서 일하는데 거기 내려가서 같이 살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내 인생 하나 책임지고 설거지해준다는데 라고 말하는 놀라운 우리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임 이라는 질문을 남성에게 하고 그러니까 한 400만원 번다는데 춘천 집값 싸다고 여기 집 하나 구하고 회사 이직하라는데 나보고 살림해서 취집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잡으라고 맞벌이 하자는 게 꼬름에서 삐졌어 흥 이라고 말하는 게 양심 뒤진 소리를 하면서 남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여성들께서는 맞벌이가 무슨 책임이야 희한하네 라는 공감을 하고 있죠. 어떤가요? 여러분 고졸로 시작해서 공장 네일아트 고깃집 미용사 테크트리를 탄 여자가 돈 한 푼 없는데 남자는 공기업에 들어가 착실하게 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받는 취급과 여자가 받는 취급이 동일한가요? 남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게 팩트입니다. 여자는 발로 밟아놓은 스펙이어도 부둥부둥 여자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남자의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울어진 세상에 살고 계신 건 바로 남성들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1등 시민 한국 여자를 설거지하기 위한 산밖에 살지 못하는 게 팩트이고 당신이 향하는 결혼식장은 당신을 도축하기 위한 도축장소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한심한 여성들의 반반 결혼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취집을 시켜주지 않는 남자는 꼬름한 남자다.